오늘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가요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봉선화 현정, 사랑은 나비인가봐. 이런 국민 트로트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현철 씨가 별세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상관없습니다.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나 지금 개다리 춤도 추고 있는데 뭐. 제가 호랑 나비 때 봉선화 현장 올 때 대기실에서 아니면 그냥 방송에서 우리가 툭하면 개다리 춤을 췄는데요. 뭐 한동안 그랬는데 뭐 금방 또 뭐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금방 다 나섰버렸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정말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향년 82세 현철 씨께서 별세를 했습니다. 지금 남혜연 기자님 나오셨는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죠. 아마 15일 날 현철 씨의 별세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중 가수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다들 좀 왜 그러나 싶으셨을 건데요. 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경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최근 두 달 전에 폐렴으로 인해 입원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어저께 돌아가셨는데요. 다행히 가족들의 얼굴을 다 보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유족 측에 따르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내 마음 별과 같이를 아드님이 들려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배웅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말 트로트계의 거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수장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특정 협회가 하는 게 아니라 연애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장례식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가수장은 아마 현철 씨가 최초이라고 합니다. 최초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가수 현철 씨의 아내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가장 아끼는 노래를 아들이 귀에 가까이 들려드렸고 아끼는 손자들을 모두 보신 후에 편안하게 가셨다. 가장 아끼는 노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가역의 큰 선배이고 스승이었기 때문에 고인의 빈쇄는 추모를 하기 위한 후배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가수상 받으시고 나랑 참 많이 껴안고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 나는 다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서 노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호흡했던 그런 가수가 아니었나 참 그리운 두구두구 그리울 그런 사람이 우리들한테는 현철 씨가 아닌가 공연이나 방송이나 행사장에서 자주 뵀는데 뵐 때마다 항상 이렇게 손을 꼭 잡으시고 또 항상 언제나 뵐 때마다 모습이 한나는 웃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현철 씨 경험에는 항상 웃는 모습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현철 씨는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렸었죠. 현철, 태진아, 송대관, 설운도 이 4명을 트로트 4대 천왕이라고 불러서 80년대, 90년대를 거의 뭐 휘어잡다시피 했었습니다. 4인방 중에는 맏형이었던 현철 씨. 현철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도의 물결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오전에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태진아 씨와 전화로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같이 해왔고 정말 의지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먹먹하다. 그리고 다들 좀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설운도 씨 같은 경우에도 가요계 맏형으로 정말 잘해 주셨다. 송대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떠나다니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철 씨는 생전에 많은 히트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자,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oria 눈이 흘러가는 척은 날 너는 날이나 내 마음에 저 같은 걸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부 곡들은 저도 마음속으로 욱조리게 될 정도로 정말 히트곡이 많았습니다. 4대 천왕 중의 한 명으로서 트로트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향연 82세로 별세를 했고 본명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현철 씨인 줄 알았는데 강상수 씨였더라고요. 과거에 2년 연속으로 대상을 탈 만큼 가요계는 아주 큰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저도 저 무대 조금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 뒤로 좀 안 보이다가 2020년도에 보이고 또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거였죠? 네. 2018년도에는 약간 몸이 불편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는 하춘하 씨와 함께 동반 무대를 한 것이 마지막 무대였는데요. 유족들에 따르면 당시에 아내분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인지 기능이 좀 저하돼서 재활운동 중이고 사실 좀 연세가 많아서 회복이 조금 더디다라고까지 근황을 전해 주셨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식을 저희도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고인이 닦아 놓은 길을 따라서요. 많은 후배 가수들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과거에 현철 씨의 음악을 무대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무대에서 하고 싶었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송이 구름 꽃을 피우기에 떠도는 유난 별처럼 내 마음의 별과 다친 저 아들 별이 돼 영원히 빛나리 가수 현철 씨의 별새 소식과 함께 생전 후배들에게 보냈던 손편지가 좀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보니까 굉장히 후배들한테 각별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후배들을 챙기는 정이 많은 선배였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가 방금 보신 내 마음 별과 같이 부르는 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눈물도 흘리셨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철 씨를 주제로 하는 현철 씨에게 헌정하는 어떤 가요제를 한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투병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나와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같이 가지는 못해도 손편지로 마음을 전한 그런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보면 아들, 딸 같은 후배들이 내 가요제에 출연해서 놀아준다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다.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서운하다. 그리고 이제는 시청자, 청취자가 돼서 그대들의 노래를 즐겁게 듣겠다. 이런 손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응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현철 씨가 참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지금 추모 물결, 애도 물결 이어지는 목소리들 중에서 박구윤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오버 키운 그런 선배였다. 너무 정많은 선배였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현철 씨가 정말 가요계의 큰 아버지셨다는 말이 꼭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배들이 정말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